난 GCOOLT 야 나 변심쿨타임이였네. 아 못보겠어. 너무 어려워. 아 그씨.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테스트하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률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이니까요 구독하기를 이미 하셨다면 좋아요라도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한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미션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스트온 오리지널 미션 어떤 것이냐 바로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제 모니터가 90도로 돌아가는 모니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90도로 돌려서 한번 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롤을 하지만 이 미션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면 또 다른 게임으로도 해볼게요 돌려볼까요 한번?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 이게 보이세요? 어? 흐흑 굉장합니다 거의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수준이야 난 무슨 뭐 자 제가 진짜 근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의 미드는 어 투패네요 투패로 보이죠? 저의 필살기라고 한다면 고개를 꺾는 건데 이게 목이 너무 아파 그게 단점이야 목이 아프지만 예 해볼게요 스웨이는 솔직히 근데 논타겟 스킬이 뭐 엄청 어려운 논타겟 정도는 아니거든요 자 딜교를 한번 걸어본다 영혼의 마달 한번 걸어보는데요 오 나쁘지 않았어?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았나요? 근데 개인적인 생각인가? 솔직히 이 상태로 CS 다 먹기 너무 힘들어요 원래 CS 이렇게 안 놓치는데 많이 놓친다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 이것도 정말 역대급 미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와 진짜 어려운데 데미지의 상태가? 하지만 그분님 믿습니다 저 믿어요 그분님 와 상태가 0 아니요 장인이었네요 와드를 받고 근데 궁이 있어가지고 좀 마땅이나 할만해요 야 미니언에 써버리면 어떡하냐 내가 이 스킬을 근데 제가 그럴려고 그런건 아니에요 surprise mothfucka 어우 좋았다 전멸은 좋았어 아슬아슬했어 진짜 방금 뭐 나로우 하나 지나간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사실 근데 탑에 갱킹강이 나오는건 아닌데 뭐라도 하고 싶어서 가는거에요 하는게 너무 없는거 같아서 와드가 있나? 와드가 있나? 와드가 있나? 봐야겠는데 어 좋아좋아 와드있다 여기 100%다 다이브를 하자고? 다이브해 오케 오케오케 너무 빨리 들어간거 아니야 혼자? 갑니다 변신 오로곤 됐어 가요 난다 나라 어 야아 에헤이거는 뭐 왜 이것 이렇다 너무 부끄러워 이렇다 진짜 뭐야 생생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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생생생생생생생 생생 정보통 통통통통통통 아 저걸 뭐 도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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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다니 그렇죠 야손이 제발 잡아줘요 내 오랜 염언 진짜 저거 못잡으면 내가 3일 밤낮을 못잘것같애 잡았다 하아 크림 맞추면 넌 죽어 맞추면 넌 죽어 와! 못 맞춰버리나? 너무 어렵다 와! 그걸 못 맞춰버리나? 야 나 변신쿨타임이었네 아 못보겠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우리 팀은 이기고 있다는거 저는 거기에 숟가락만 잘 얹으면 됩니다 숟가락 얹으러 왔습니다 얹으러 왔습니다 얹으러 왔습니다 좀 아프지 어때? 어 내가 더 아픔 어 너 너무 아픔 와! 정도가 지나치게 아픔 와! 정도가 지나치게 아픔 만화가 없음 야소님 죽고 나만 살자 나라도 살자 죽을 사람은 죽어야죠 그럼요 살 사람은 살고 이기적인게 아닙니다 세상 구조가 세상 구조가 이기적인거에요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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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타 이거는 다 잡아먹을까기에요 발동 필살개 고개 돌려버리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하지 않을까요 변신하고 얘라도 잡자 오케이 됐어 야 왜 145원 밖에 안줘 어? 잡았는데? 제발요 야 이동수도 왜이렇게 빨라 야 149야? 아 뭐야 419야? 아니 저걸 놓쳐버리나 아니 억울해서 나 잠 못잔다고요 저런거 와 아니 와 대성통독할 따름이네 와 알아서왔어? 고맙다 자 변신해 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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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억울정거리 선정독 스킱 아대안대안대안대안대안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땄어 어어 드디어 첫킬을 따버렸어요 물론 숟가락 한킬 어 이건 아니었니 아닌데요 이건 땄어요? 양호! 야 왜 94원밖에 안줘 아 뭐야 뭐야 100원도 아니고 94원도 얼마나 죽인거야 땄어 양호! 하네요 왜 이렇게 빨라 아 이런 어 어 어 아니 그냥 상태가? 아 이거는 억울하죠 이거 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아 억울하네 억울하네 어 뭐지? 어 뭐지? 하나 밀어 때려 하나 그렇지 이거죠 어깨까지 쭉쭉쭉 쟤 행복했어? 엉겹별에 이겼다 어리둥절하지만 이겼네요 네 네 네 이번에 이렇게 해서 테스트온 오리지널 미션 모니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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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도로 돌려서 게임하기에 한번 롤을 해봤는데요 롤은 마우스를 써서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훨씬 어려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슈퍼마리오나 그런 게임이라면 좀 할만할 것 같은데 롤은 마우스로다가 1위전이면 움직여야 돼서 굉장히 높은 난이도를 자랑했네요 다행히 구독자분들이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